꼬리야 꼬리야 공공 추부 공공 추부 공공야 너 어떡해 어떡해 너 비만이래 너 엄마보다 뱃살이 더 많이 나왔잖아 안되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우리 꽁탄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어머어머 이 비주얼 뭐야 너무 고소하고 맛있게 생겼다 공공야 너 7.5키로 실화야? 은근히 꽁이야, 그렇게 맛있어? 너는 어떻게 맨날 엄마가 굶긴 거 같냐? 엥? 우리 꽁지 왜 이렇게 잘 먹어? 입 잘 봐서 맨날 엄마가 걱정인데 너무 잘 먹잖아 보래, 뭐야 뭐야? 너무 귀엽잖아 오구, 우리 막둥이도 먹고 싶어요? 고소한 냄새가 폴폴 먹고 싶기도 하겠지 과연 꽁이의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까요? 두근두근두근 와! 일주일만에 7.1키로라니! 어머나! 와!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